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실질형태소, 형식형태소 이건 중요한데 너희 선생님이 이걸 줬다는 것은 이걸 내겠다는 뜻인 거니깐 그지? 그러면 저는 뭐야 이거? 저 넓은 이거 뭐니? 얘는 자립이면서 실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넓다라는 건 뭐야? 의존이면서 실질 얘는 의존이면서 형식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얘는 자립이면서 실질 을은 뭐야 을은? 의존, 형식 의존, 실질, 의존, 형식 의존, 실질, 의존, 형식 자립, 실질, 의존, 형식 자립, 실질, 자립, 실질, 의존, 형식 자립, 실질, 의존, 실질, 의존, 형식 의존, 형식 여기서 중요한 게 얘야 이런 애들 관형사나 아니면 부사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얘네들이야 오래 살았다는 게 부사잖아요 품사, 부사 이 부사가 자립이 아니고 얘를 의존이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왜냐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좀 떨어져 있고 이런 부사나 지시관형사는 자립이라는 게 되게 첫 번째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됐지요? 다시 관형사랑 부상은 의존이 아니고 자립입니다 이거 은근히 여기서 형태소 분류할 때 많이 헷갈리는 친구가 많아서 이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갈다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용혼의 어간은 실질이지만 의존이라는 거 됐니?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거 조심하고 나머지는 되게 쉽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형태소 기억해주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중세국어 제작원리도 한번 검토해보자 우리 자 넘어갈게 아까 나왔던 것도 반복한 거야 지금 발음기관, 발성기관, 좋은기관, 발음기관 같은 말 시작 발음기관, 발성기관, 좋은기관 같은 말 발음기관, 발성기관, 좋은기관 발음기관 모양을 떠가지고 열리꼬의 자음 공통되는 소리를 찾았겠지 전국에서 사용하는 말들에 있는 공통되는 소리를 찾았대 야 전국에서 학교는 어떻게 부르다니?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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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그래? 그럼 그거는 학교인가 보다 뭐 이렇게 했다는 뜻인 거야 이게 입목혁, 소리, 해부학 이런 걸 이제 빈칸출원으로 냈다라는 거죠 이거 동영상 났다라는 거고 그 다음 초등 17자, 상영 아까 나왔던 거니까 빨리 간다 그느무스, 아설, 순치, 후 어금닛, 혀, 입술, 잇 어금닛, 잇소리, 잇소리 이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맞죠? 넘겨 자, 과학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금닛, 목구멍, 어금닛, 혀, 이, 입술 어금닛, 혀, 입, 잇, 목구멍, 잇 이런 것들 이런 거 너희가 외워 가획의 원리 자, 소리의 특성 이거 맨날 나오죠 이거 지금 계속 나오죠 이거 지금 소리의 특성이 자형에 반영됨 소리의 특성이 자형에 반영됨 자질문자 그리고 여기는 된 소리가 없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던 거고요 계속 나옵니다 동영상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죠? 여기 나왔던 시각적인 관계 영어에는 시각적인 관계가 없지만 여기에는 뭐 있다? ㄴ, ㄷ의 기호가 더 연관이 있음 암 twenties 알파벳 간 큰 차이입니다 라는 거 아까 시각적인 관계 또 강조했습니다 알파벳만 시각적인 관계가 없고 여기는 시각적 관계가 있다 이 얘기한 거야 그 다음 이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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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오케이 그 다음 문자 운용인 거야 아까 운용과 창제는 달라 위는 뭐야 위에는 창제야 제자 제자와 운용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제자와 운용은 달라요 제자한 걸 갖고 어떻게 운용했냐의 문제인 거지 맞습니까 각자병서 가로로 나란히 쓰기 갈바쓰기 이런 된소리는 그때 갈바 각자병서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하병병서 시옷게 비옷게 비옵시옷게 특수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됐니 각자병서 하병병서 나중에 몰라 뒤에 걸로 된소리됐다라는 거 꿈 딸 뿔 쪽 끄다 뜻 다 할 수 있겠죠 다다 꿀 비옵시옷기옷도 맨 뒤에 걸로 가니까 꿀 되는 거고 이거 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따이 싸네 싸네 오 어두에 오는 시옷 미운도 있다 이거는 사가 된 거야 이거 따이가 아니지 이거 지금 사내다 이거 외워라 이거 외워라 이거 이거 외워라 이거 예외 예외 왠지 시옷 니은 나 이거면은 뭐가 돼 뒤에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나 이렇게 착각할 거 아니야 이거 나라고 뒤에 걸로 볼 거 아니야 얘는 근데 뭐다 앞에 걸로 끝나냐 사내로 뭐지 싼 애도 아니고 그냥 사 이거 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얘는 뭐다 이건 앞에 거고 얘는 흑 흑토 얘는 기획으로 가는데 나중에 헷갈린다 이거는 어말에 오는 거 리을 기억 이게 왜 특수한 경우지 리을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리을 기억이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 세 가지 요거 요거 기억하자 요거 세 가지 외웠으면 좋겠네요 요거 세 가지 예외라는 거 암기 요거는 예외 암기 넘기자 자 연서법 순음 아래 순음이 뭐죠 무뿌프 얘가 순음이죠 순음이죠 어떻게 알죠 얘네가 얘네가 순음이니까 입술 모양 아래 이렇게 내리는 거 이걸 연서법이라고 하는데 세로로 이어 쓰게 한다는 거 부서법이 뭐니 부서법이 음절을 이루는 걸 부서법이라고 하는 거야 초성과 중성이 합쳐질 때 중성이 놓이는 자를 규정한 것으로써 자음에 모음을 붙여 쓴다라는 거 즉 음절을 이룬다는 거 부서법 부서법 배우자 자 병서법 연서법은 많이 했으니까 병서법 연서법은 많이 했으니까 부서법 배우자 부서법 배우자 뭐라고요 부서법 부서법 뭐한다 음절 이루는 거다 즉 초성 중성 종성 만드는 얘기인 거야 자음에 모음을 붙여 쓴다 이게 부서법이다 뭐라고요 부서법이다 근데 부서법은 하서법과 우서법 쓰는 거지 상서법과 좌서법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하서법은 뭐야 모음을 자음 아래 쓴다 하서법 우서법은 뭐니 모음을 자음 오른쪽에 쓴다 우리가 이렇게 쓰진 않잖아 이 얘기인 거야 이 얘기인 거 자 이거 특이한 거 나가자 이런 거 외우자 이런 거 프린트 부서법은 뭐다 음절 이루는 건데 거기다 하서법과 우서법이 있다 모음은 자음 하 아래 쓴다 그리고 우서법은 모음은 자음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거야 이건 음절 이루는 것이다 부서법이다 외웠니? 그 다음 초성 23자의 체계 왜 초성 갑자기 23자지? 만든 건 17자인데? 얘네 들어와서 얘네 얘네 들어와서 얘네 얘네 운용 한 개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제자는 몇 개 했어? 17개 한 거야? 근데 23자잖아요 이거는 운용한 자음까지 합쳐서 23자라는 거야? 그렇죠? 얘네들은 다 제자한 거죠? 근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어떻게 해오냐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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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펜 요거 자 요거 너희서는 문제 요거 다 외웠니 요거? 이거 안 나온다고 하면 넘어갈게 근데 원래 이거 학교 이 용어를 준 학교도 되게 많아요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전탁이 된 소리고 불청부탁이 울림 소리라는 거 그냥 상시화 알아도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 얘는 뭐라고? 얘네들은 불청불탁 얘네들은 전탁 차청 전청 있는데 안 나온다니까 자 예사 소리가 원래 뭐였지? 이건 안 나오는데 이거 나온다 안 나오는데 그럼 외우자 자 암흐모다 엄 설음은 혀 순음은 입씨루는 걸 알겠지 이거는 얘가 얘가 엄이 아닌지 이상하잖아 설은 혀설은 맞지만 치음은 니 이빨 후믄은 목 반설이니까 반여 반치니까 반니 읽기 쉽다 이것만 읽자 그러면 아움은 엄소리 아움은 엄소리 이것만 읽자 얘네가 울림소리 라인이 있다라는 것도 원래 울림소리 뭐지? 마누라야 이거죠 원래는 얘네인데 이응 니응 미응 이응 얘디응 됐고 자 모음 가죠 모음 모음의 제자원리 중성 열한자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음주에 하자 다음주에 하면 되겠지? 언제 다음주? 토요일 저녁 7시 반 맞니? 그때부터 만나자 우리 그래서 왜냐면 이걸 쭉 하다가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요거 너희 선생님이 설명한 요걸로 한번 설명 더 하려고 쭉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도 요것도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요것도 그런게 낫겠지? 프린트 설명해주는거